여러분들 읽어서 뭐해 내가 게임 흐르면 내가 읽어야지 애니라 크크 캐리한다 바텀 파괴네 바텀 파괴 조합이에요 상당히 매서운 조합입니다 더러워 라인전은 세요 라인전은 더럽게 세 한타해서 근데 하지만 후방 갈수록 AD 캐리가 좋습니다 돈을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 얘네는 근데 템이 없어도 세요 조심해야됩니다 아 일로 안 지나가네 탈론 원래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 원래 인베도 이렇게 다 가립니다 요새는 인베는 좀 안가리고 있어요 너무 항소문이 많이 올라와서 하지만 가려야겠어 이건 가린다 이건 안돼 집에 가자 여기 위험해 위험해 집에 가자고 하면서 인베 하면서 인베 점프다 카드기스 점프 오 약뿐인 페부사는게 생각에 깜짝 땡큐 아직 점프였죠 바로 그냥 우리편 기지에서 불로먹으면서 무난하게 게임 진행하면 이길것 같아요 인베는 이제 안가도돼 스페 스페이 아니라 뺐으니까 오케이 야스갓 안가는 척 하면서 인베 이게 바로 제갈량의 지략이지 방불 하지마 이 새끼들아 방불 안당하는 법이 바로 역지사지로 말하는거죠 어 늦었다 소울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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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시안을 적혀야겠다 속았지? 속았지? 아아이 놀랐지? 놀라겠으면 이득이야 이 자식 이 자식 피해주고요 간단하게 이 자식 평타교환 내가 이득이지 애니 원딜이라 아 마저룸 두루는건 깜빡겠네 시향 없습니다 어차피 루비시안 루비니까 이 자식 좋아 1레벨 엄청나게 압박을 안하고 어떠 압박을 다 해볼까? 더욱더 압박을 아아 컷으면 잡았는데 아깝다 컷으면 킬인데 반피달아 전멸 2해도 되겠다 큐쿨만 안했으면 전멸 2인데 와 전멸 2각인데 전멸 3 그냥 큐 아꼈다가 전멸이 땡길걸 안전하게 큐로 땡긴다음에 싸워도 됩니다 전멸 2각인데 스타빠졌고 아우 깔끔 맨 굿 오 집중해서 큐쓰란 말이야 집중해서 큐쓸 어 이 새끼 아 나 쓰다 내 손 집중하자 시야성 먼저 갈게요 여행이 된 김에 시야성 먼저 가자 야 이거 전멸하겠다 블루 데미지 블루 딜 루시안 최소 사망 루시안 최소 사망이구요 자살되나? 아 아깝다 아깝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바텀은 이기고 있어 럼블 잘 컸네 럼블 잘 컸어 잘 컸어 럼블러 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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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블러 럼블 럼블러 럼블러 앤이 엄청 부드러운데 야들야들해 닭가슴살처럼 야들야들해 아주 잘 녹아 부드럽게 잘 녹는구만 땅바닥 데리고 으흐흐흐흐 으흐흐흐 아흐흐흐흐흐흐흐 도왔어 뭐야 이거 뭐야 아아아아아아아 빼볼 수 있었는데 런블랩 Fail 언제 여기 있었죠? 롬블이 여기 왜있지? 탈 있었나? 언제 여기 숨어있었어? 롬블이 어느 수트네? 롬블이 언제 부지속에있어 깜짝 놀랐다 라인 역시 너무 냈다 뺄걸 롬블 테일 깜빡했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더 열심히 하는 젤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미드간다 미드간다니까 오케이 갱맘 갱맘 6이 아니야 6됐으면 큰일날뻔했네 야 죽었다 판테온 아 판테온 갑자기 왜 죽죠 저거? 완전 허무하게 죽었어 판테온 아 왜 안타 이거 랜턴 타지 랜턴 랜턴 왜 안타죠 루시안 새끼 랜턴 타면 잡은건데 왜 안타 빨리 뽑기 보셨어요 빨리 뽑기 아 못맞춰도 잡았어 이만 긁어두고 잡은거네 상당히 깜빡해 카즈들이 숨어있었구만 이럴줄알았어 카즈맨 카즈맨 핑화가 있구만 판대마우시는 애니 그냥 서풋을 가지 왜 애니 원딜가죠 이 카르 이 EP 카르마가 원딜러에요 원딜러 드레이븐 장인인데 왜 애니 서풋을 했지 나 수가 없네 용과도 될거같은데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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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은 안되겠다 카즉스올텐데 카즉스 카즉스온다 카즉스 빵테 조심해 빵테 궁은 아직 있고 빵테 궁이 없구나 5렙이네 빵테 궁 있는줄 알았어 얘를 탁 갈텐데 피키 아니구나 이 와드 보이나 뭐지 킹군가 곰테이블 슬슬 올려줍니다 저 탑다이브 봐줄게 탑다이브 아예 미드다 미드다 빵테 6이고 탑 안고 되겠다 우리팀 오레이드네 런블를 부숴이 너무 위험해 런블를 부숴이 너무 위험해 런블를 부숴이 너무 위험해 에이디오스 완벽한 게임 터뜨렸구요 너는 너무날 무숙게 봤어 그게 바로 너희들의 패배 원인이 봤어 이 젤리가 있는데 감히 다이브를 치다니 말이야 하둑가가지 더 무서운 줄 모르며 그러니 кт 김치 드세요 오글거리면 김치 먹어 배고픈 에이디오스 댓글 에이디오스 크 크으 어헣에ической 여러분들, 추천 한번 생각해보는데 길세요 재밌게 모시고 계신다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게임을 드라마로 만드는 능력 게임을 영화로 만드는 능력 바로 이것이 바로 이 bj 능력 아니겠습니까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죠 한 편의 드라마였어 애니가 숨어있고 알고 있었지 테리다 도망 테리네 못 도망간대 멍청한 룸블 같으니 멍청한 룸블 같으니 오 긁혔다 오케이 이쁘지 좋아요 바로 이거지 네 눈도 덜어주고요 게임 거의 끝났죠 애니원딜이 무슨 애니원딜이 그런거 안먹히죠 무슨 다이아에서 좀 양악하다 오신 것 같은데 애니원딜은 안돼 애니원딜은 채린저 정도 원딜 만나면 안됩니다 빠바빵 바바빵 달콤한 점수 쪽쪽 빨고요 간장게장 김수미 간장게장 먹듯이 쭉쭉 빨아먹어야 돼 점수를 맛있군 어 바삼 세명 우미간 모자래 빵테 빵테 다왔다 우리 다왔어 우리 지원군 다왔어 너는 내 앞에서 도망갈 수 없다 갱맘 에이디오스 에이디오스 하루에 한번 할 수 있는 권한을 잊지마세요 도망가고 하루에 한번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바로 투표권 추천권을 잊지마시기를 깨어있는 깨어있는 시청자가 됩시다 여러분 깨어있는 시청자 저도 예전에는 생각했어요 저도 예전에 한명의 시청자일때는 생각했죠 추천은 귀찮은데 뭐하러 눌러 응? 귀찮은데 뭐하러 눌러 하지만 재미있으시다면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안한다면 귀찮은데 뭐하러 누르냐 곰주는것도 아니고 공짜인데 한번씩 눌러주세요 네 네 네 네 헬트 지금 해당 해당 에이디오스 뭐야 에이디오스 에이디오스 너희들은 모두 죽어야겠다 너희들은 이미 죽어야겠다 너희들은 이미 안 죽었다 너희들은 이미 죽어야겠다 너희들 오케이 와드 쫓구 요 아 좋아좋아좋아 다 따라왔어 엄청나게 이득봤어 호 내가 미쳤다고 럼블빡쳤네 이거 먹자 럼블빡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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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다온다 시야 끌리면 죽는다 럼블빡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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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 얘들아 적당히 가자 적당히 가자 얘들아 계속 가자 계속 가 진격해 진격해 좋아 이어 이럴 럼블빡쳤네 에이리우스 에이리우스 탈론 난 널 나무가 빻어 히잇 에이리우스 몰살이 좋아요 티두두두 티두두두 철저씨도 죽었고 게임 끝났고만 미칼까지 남았어 아 스페인어로 잘 간다는 뜻입니다 안녕 이란 뜻이에요 스페인어로 아우앙아르랑님 별표수인 10개 팽감 감사합니다 에이디어쌓 하는거 듣기 싫다구요 아 듣기 싫으신 분들은 음소고하셔도 됩니다 음소고하셔도 되요 집에서 뜨는게 죽지 애니스턴스 없어 지금 잡으면 돼 애니스턴스 없어 아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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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션 극혐이라고? 웃기게 생겼다구요? 아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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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갱맘이 벽을 넘었구만 내꺼? 내꺼 아니야? 랜턴 내게만 해줄래 아 20 대 2 제가 25살 정도 보이죠? 나이 많으면 또 뭐해 빵 빼고 나 별로 많은 나이는 아니야 롤인구 롤연령층에 비해서 좀 많은 거지 바바바바밤 루시안 좋아 루시안 좋아 루시안 좋아 루시안 좋아 여러분 20대라니까요 30살이 왜 나옵니까 새로 오신 분들 추억을 즐겨줄게요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모자쓰는거 보여줘 야 모자쓰고가면 영락없이 이거 10대야 아시겠어요 모자쓰면 영락없이 10대입니다 모자쓰 야씨 잘 무빙쫓다 무빙좀 빠른데 방템은 흥분하다가 죽었구요 너무 흥분했다 거기까지 왜 들어갔어 친구야 свид기 랜턴 대기를 가구요 아 망했다 멈췄 망했다 와아 망할 뻔했어 아 잘 패는다 와리가리 해치구 와리가리 맨 와리가리 맨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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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아 너무 놀라다 빵테 빵테 너무 놀라는데 에이디어스 엇 이동한다 오케이 공기기 게임이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살짝 좋아좋아 들어오신 분들 추천하시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으흥 근데 웃지마 바로 웃지마 웃지마 바론 조심 묻지마 바론 할수도 있다 저기 조심해야돼 하아 호통에 찼습니다 흔들리지 말아 아이씨 깜만냐 에이디어스 에이디어스 아아 점프 앞점프 지리고 오오 오오 니이쌀로 모자 왜 쓰는 거냐고요? 벗기 위해서 썼다고 해야됭 펜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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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아주 안 먹었어요? 펜타키! 여기 가자 바로 나네 펜 바론 와드 이럴때 딱 여유가 될 때 바론 와드 한 번씩 해주는게 좋습니다 와드 와드 하고 핑하 찍어주고 대로 오신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기대가면 안되겠다 바론인데 가론 아닌가? 위험함 위험함 빵떼요 아디우스 아아 너무 쎄다 아디우스 아디우스 아아 가면서 사용생고 야야야 이거 잡고가야지 흔들리지 어? 아 못잡는줄 알았네 빵티브 갑자기 어디가는거야 잡다가 갑자기 딴 데 도망갔어 갑자기 음식물 남기고 가면 어떻게해 깨끗이 먹어야지 게임 거의 다 끝났고 후방 갈수록 애니랑 카르마가 힘이 빠집니다 애니 원딜이 해봤자 애니 원딜이죠 애니가 커봤자 애니지 안그래유 커봤자 애니지 여기서는 또 방어력템을 가볼까요 아방템만 있으면 되겠다 군단 가겠습니다 군단 AP가 상대가 많으니까 군단만 가면 돼 아아 연구 뒤집어있는 게 거꾸로 야기라 relates 할아버지 아우 좋아요 뚜렷 깰 깔끔해 썰에는 안나오나? 와 잘피해 풀잘한데 이거 잘피해 아디오스 아주 깔끔했죠 여러분 추천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런거 딱 추천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눈정화 되셨다면 추천한번씩 야무지게 봐갖고 바로 가봅시다 좋아요 아주 깔끔해